진작에 살걸! 그동안 뚜벅이 신세에서 이제 저는 저희 구릉구릉이 있는... 자! 드디어 마이 부릉부릉을 사러 갑니다 돈 뽑고 있어요 돈 뽑으러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오! 된다! 오토바이 사는 게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현금을 뽑으러 시티은행에 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점검 시간이래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 산우루 지역에 맥도날드에 시티은행 LTMD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바사르에서 산우루까지 갔어 가서 이제 돈 찾아야겠다 했는데 왠건 시티에 대해 ATM기가 사라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ATM기로 뽑자 그래서 뽑으려고 했는데 또 안돼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럼 지나가다가 보이는 ATM기에서 다시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돈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사는 게 이렇게 벌고도 험난합니다 아까 몇 시 나왔어? 그게 2시 반? 돈 찾으러 1시간 20분을 걷지 돌아다니켰어요 느낌이 나면 멀리스터에 가다듬고 클럽 끝에 여기를 다시 왔어요 그치? 프레임 스킬 끝집봤단 빠르기 제일 빠른게 4시 저게 더 느리네? 35킬로? 40까지 당길 수 있고 자락도 한 번 충전하면 40킬로 가는 거고 가야 않고 100킬로 배터리가 100Km 배터리가 500W 그리고 16인치 배터리가 16인치 가난이 어떤가요? 가난이 배터리 6개월 가난이 spare parts 가난이 차려 가난이 1년 서비스 가난이 1년 가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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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발생했어 여기 하고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녹이 있어가지고 글라인더로 친 거 같은데 지금 여기도 그러고 동생이 괜히 망가뜨리지마 세대값이야 페달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게 타고 가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을때 이제 페달을 사용하면 되요 백밀로도 있어요 자전거에 원래 백밀로 있나? 자전거에요? 벤이 대단위로 Flame 안이 목소리 아우 방금 구도 못 창명 아아 네 예예예 아아 폭락시 Ici 스피드 아아 오이 어휴 자 네 그니까 물을 먼저 타면 만약 물을 먼저 타면 어떻게? 결국에는 차에 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내려? 그래도 오늘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타봤는데 저처럼 오토바이 못 타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가격 대비 아주 짱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살 것. 그동안 뚜고기 신세에서 이제 저는 저희 구름구름 긴 날이에요. 뭐야? 라이더가 됐습니다. 림플라이 라이더! I'm a crazy bitch around here.